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게 재밌습니까? 친구들과 통화를 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신나는 일도 없고 또 신날 것도 없다며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참 걱정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게 재미없으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들 10대, 20대대를 생각해 보시자구요.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도 하고 싶었던 것은 또 그렇게 많았고 친구들과 둘러앉아 라면이나 함께 먹으면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웃음이 터져나오고 모든 게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곳에 가서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살 정도의 돈도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있는데 하나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심드렁하게 지내다 보니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아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아주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는 게 왜 재미가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 첫 번째, 지난 얘기만 한다. 친구들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테이프를 감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과 희망만으로 즐거웠던 학창시절, 좋았던 그 시절, 나름 잘나갔던 그때를 안주삼아 우려먹고 또 우려먹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추억팔이라고 하죠. 추억으로 먹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꽃노래도 2절부터는 지겹습니다. 팔아볼 만한 추억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한탄과 징징거림이 이어질 뿐입니다. 세월 참 빨리 지나가고 세상 인심이 고약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한 공감과 성토가 술잔을 부딪히며 이어지지만 이것도 흥미를 그리 오래 붙잡아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웃음도 많이 웃고 매 순간순간이 즐거웠던 그 이유는 바로 미래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재미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나가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시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청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춘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청춘인 겁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 두 번째 꿈과 비전이 없다. 과거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다면 예전 어른들 하시던 말씀처럼 목숨이 붙어 있으니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름되셨다는 시청자분께서 서예 공부하고 컴퓨터 배우고 피아노 연습하고 요가하고 블로그에 수필 쓰고 투자 공부하느라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재밌게 지내고 있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서예가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피아니스트이며 요가를 하는 요기이자 수필가이며 전업투자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나서는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이분은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이러니 사는 게 재미있을 수밖에요. 사는 게 재미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호기심을 잃어버렸다. 공허하고 무료한 시간을 좀 어떻게 잘 보내고 싶어서 집에 돌아와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따분해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영화나 드라마나 나오는 사람만 조금 다를 뿐 다 거기서 거기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스토리도 그렇게 한결같이 뻔해서 이제 초반만 봤을 뿐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눈에 선합니다. 야 저렇게 각본을 써도 몇백억씩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아주 참냥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뭘 해도 새롭지가 않고 뭘 봐도 흥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아마도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봤고 알고 겪어봤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죠. 어찌 우리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한 것이고요. 경험이 많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호기심을 잃어서 그런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열정과 호기심은 청춘의 상징입니다. 젊게 살고 싶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새로운 것에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굳어있고 눈에는 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꾸부정하게 변해갑니다. 마음의 노화가 몸의 노화를 이끄는 형국입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는 옛날 얘기만 반복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또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몸보다 빨리 늙어버려 호기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꿈과 희망, 열정과 호기심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